안녕하세요 이야기의 꾼입니다 지금 바라보이는게 칼라 에요 제작년에 처음 사가지고 11월에 사서 얘들이 5월 달까지도 계속 꽃을 달고 있어 가지고 할 수 없이 거의 끝날 때가 한 5월 달 쯤에 저온 처리로 냉장고에 저장실에 냉장실에 넣어 놨었어요 그리고 심었는데 애가 그 너무 웃자라서 그런지 꽃을 못 봤거든요 굉장히 크게 자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음 꼭 냉장고 저장실에 넣어야 되나 그래서 그 그냥 베란다에 그냥 물도 안 준 상태로 그 물을 처음에 줬나 하여튼 음 그런 상태로 그 비닐 랩 씌어 가지고 오랫동안 놔뒀어요 음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음 옆에 이 카라 아니 얘는 칸나 칸나는 이렇게 크게 자라고 있는데 얘 5월달 이전에 4월부터 싸게 보인다 그리고 굉장히 크게 자랐어요 그런데 이 카라는 안 보이는 거에요 그래서 아 죽었나 그러고 사실 흙이 이정도 높이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파보니까 요만한 이렇게 싹들이 보이는 거에요 지금 요 조그만 싹이 보이나요 어 이렇게 보여서 얘는 놔뒀고 하나는 그냥 놔뒀었는데요 어 지금 와서 얘는 이렇게 이렇게까지 이렇게 나오면 한 화분에 있는 것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들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뭐냐면요 칼나의 구근이에요 구근이 껍질만 남겨놓고 습기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잘못된 건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법학을 전공을 끝 하려고 그랬는데 아 이게 지금 교통사고 이후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면서 시작한 이 생물 그래서 농학과를 전공을 다시 또 하려고요 농학 전공을 법학 끝나면 법학 끝나서 사실 일단은 시험 볼 수 있는 게 법무사니까 법무사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돈이 되면 로스쿨 가려고 그랬는데 로스쿨 나이 제한으로 떨어졌다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가능할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원은 해봐야죠 로스쿨 그러면서 지금 농학과를 갈 겁니다 이게 지금 이런 이유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요 제가 근데 이유는 사실 그거는 지금 이거 얘기고요 삼목하라는 전문 그 학자들 박사님들 얘기에 보면 제우스나 루톤 아니면 그 농업인인의 전문가로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불삼목을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의 이론은 어디도 안 나오니까 한 번 더 공부해 보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하려는 법학과에 이어서 또 농학과를 가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당근마켓에 내놓아서 뭐 하면 너무 잘 되고 있어서 가끔씩 내놔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다가 또 당근마켓에서 받은 나눔 그런 것들에 책을 읽다 보니까 내가 요즘 생각하는 이론하고 같네 그리고 저는 70년대 학번이니까 80년대 학번 80년대 학번이 얘기하는 이론을 보니까 새롭게 저는 케인지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케인지 경제학이 잘 성공했구나 라고만 생각했는데 요즘에 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직급이 폭등하거나 폭락하거나 뭐 이러죠 그래서 그런 이론들이 제가 맞아서 또 경제학을 공부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곧 당장 죽으면 그게 안되겠지만 오늘 곧 당장 죽으면 하는 동안은 이렇게 키우려 합니다 칼라 소식을 전하다가 수다가 너무 길었네요 감사합니다 5.1% 5.1% 5.1% 5.1%